오래된 시청자 사실 이건 이렇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지? 시작이 중요하다 조지 말고 조정 그럼 한 달에 마지막까지 해서 더 본다 준비를 다 했고 이제 나갈 겁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안소도 생일 축하합니다 손 안 밀었어? 아 뜨거워 다시 자선물 짜선물 안녕 맛있어? 맛있어? 화났어? 맛있어? 도도 대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